나의 끝 좋아 가슴이 너너더 너네네 아직까지 나와 그래도 오래 듣고 싶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집이 어디까지 가는 이미 맘이 돌아섰니 남때문에 당신 가슴이 닿고 가슴이 닿고 너네네 어떻게든 흐뭇해와 눈물이 닿고 외워있잖아 눈물이여 눈물이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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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또 오래 또 돌아와 더 오래 또 돌아와 또 돌아와 또 돌아와 그냥 또 돌아와 그냥 그룹 뭐 이 노래 듣고 돌아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잘 모르겠음이 돌아와 계획 아직까지 돌아와 이 노래 듣고 돌아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혹시나 저희를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억 엠씨를 보고 있었던 두패비 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패비 쥬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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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패비의 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함성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그 함성 소리를 저희 무대에서 가장 뜨겁게 어딘지 전화해 끊으면 막 갈게 최고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랑 지금 1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2층에 계신 분들 저희 3층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저희 보이나요? 오늘 재밌어요? 예 진짜로? 예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좋네요 그렇군요 10개의 조언이 되게 이끌어서 4층에 7층에 2층에